제작파 하신 여러분 딴게 아니구요 드빌투 길드원분께서 저 주신건 아니고 베르나가 떴다고 네 이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여만 드리려고 합니다 파기라는 것도 있구요 잘못 누르면 안되요 내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상자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쯤 깔 것 같습니다 이야 베르나다 멋있다 받으면 끝인데 안받아야죠 여기서 확인 완료했습니다 뿅 내일 모레 사십상자 깡합니다 뿅